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박혜령님이 보내주신 세척제로 황동과 적동을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그 저기 저희 쪽 톡방에 계신 박 이사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오늘 수집도 안 된다고 하니 그냥 시원하게 저기 5원짜리를 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왼쪽에 이제 황동 오른쪽에 적동입니다. 보시다시피 황동과 적동이 구별이 가는거죠. 적동이 1970년도까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5원짜리 적동은 69년도 5원 인데 육자랑 9자가 벌어진 버라이어티 라고 합니다. 육하고 9자의 거리가 좀 많이 벌어져서 좀 귀한 버라이어티 동전이구요. 이거는 상태가 좀 좋진 않지만 한번 세척제로 한번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령 선배님이 보내주신 세척제구요. 이거는 황동입니다. 78년 깔끔한데 미사용은 어차피 아니고 사용되지만 색깔은 약간 노란색이 더 가깝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박혜령 선배님이 보내주신 세척제 인데 좀 아끼기 위해서 조금만 뚜껑에다가 부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었다. 동전만 잠기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이 여기를 이제 동전을 넣기 전에 일단 지우개로 좀 바꿔 보는데요. 지우개로 닦으니까 약간 더 광이 나긴 하네요. 저기 황동은 이미 깨끗해서 지우개로 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개로 닦으니까 조금 깨끗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한계가 있어서 제가 저기 세척제에 넣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척제는 저기 친환경이라고 해서 뭐 손으로 만져도 된다고 해서 저도 지금 손에 이렇게 묶긴 했는데 뭐 저기 나중에 동전에서 뭐가 좀 나오게 되면 황이나 동 성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척을 하고 나면 전부 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게 맞는 것 같구요. 일단 물티슈로 물티슈로 닦는 것도 기본적인 그런 세척 중에 방법이 하나긴 한데 좀 파워는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뭐 한 1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답은 아니구요. 일단 원래는 이거는 거의 준비 미사용 동전을 약간 붉은기가 나오네요. 미사용 동전급에서 이제 흑점이 생긴 것을 지우개로 닦고 그리고 이걸로 세척을 하면 원광이 살아있는 걸로 되는 거라고 이제 박혜향 선배님이 나눠주실 때 하신 거구요. 닦으니까 좀 깨끗해졌습니다. 아까보다는 어둡던 빛이 많이 살아나긴 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크게 아주 막 광택약처럼 깨끗해지진 않은 것 같구요. 그리고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78년도 78년도 5원짜리구요.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황동이라서 놀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978년도 아주 깔끔하죠. 깔끔하게 근데 뭐 회전빛이 있거나 그런 광은 나진 않구요. 그래도 꽤 깨끗한 동전입니다. 보니까 거북선의 등갑도 거의 살아 있습니다. 이 거북선의 등갑에 여기 그 철심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모양이 살아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오래된 사용자가 나오는데 이 동전은 오래되긴 했어도 동전 상태는 아주 좋은 예, 78년도 코리아고요. 여기 보시면 7하고 8이 가까이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저기 버라이어티 1969년도는 7하고 8 사이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걸 버라이어티 라고 하구요. 일단 조금 더 담궈보고 이거를 한번 더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밴드에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담궈보도록 하구요.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음, 더 이상의 이제 물리적인 세척으로 하게 되면 이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음, 요정도 상태에서 하는게 가장 적합할 듯 하구요. 조금만 더 담궈놓고 깨끗이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원광이 나는 세척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깨끗해진 동전이구요. 그, 박혜량 선배님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사용으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고 어, 이제 미사용 5원짜리나 10원짜리가 흑점이 생겨서 이제 그게 동전을 파고 들어가서 생긴게 흑점이구요. 그거를 이제 긁어내거나 지우기로 닦은 다음에 음, 저 세척제로 이렇게 살짝 그 담궈놓으면 이제 원광이 살아있던 그 동전이 녹이 더 번지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세척제입니다. 막 시커멓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는 그런 광택약은 아니구요.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면을 긁어내서 닦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음, 정말 A급 동전인데 흑점이 생겨서 아쉬운 분들이 뭐, 그레이딩 보내지 않을 마음으로 그냥 녹제거 하고 나서 이제 담궈놓으면 좋은 그런 세척제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박 이사님께서 주신 69년 버라이어트 동전하고 5원짜리랑 소개드렸구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관리 하시고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서 동묘에도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언제나 수집은 건강이 가장 우선이구요. 음, 좋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수집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올해는 이제 수집품을 더이상 미국에 수입하는 건 줄이고 이제 있는 거 나눔하고 이제 판매도 하고 해서 음, 조금 이제 집을 좀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수집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그 지폐민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음, 그 조폐공사 쇼핑몰에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주소지를 꼭 등록해 놓으시고 예, 현금 한 20만원 정도 준비해서 음, 접수하게 되면 꼭 이번에 득템 하셔가지고 좋은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나오는 지폐와 민트가 동전이 같이 있는 지폐민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좋은 수집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0주년 푸르프 민트를 수집하면서 처음 수집에 좀 더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수집활동 되세요. 감사합니다.